학교에선 안 알려주는 인생 꿀팁 입시덕 후 인생 꿀팁 궁금한 친구들 주제 추천해줘라 오늘은 학교에선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인생 꿀팁을 가져왔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각각 5명씩 선정하여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학창 시절에 이런 걸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싶은 것들과 지금의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등을 질문하고 그 답변 내용을 정리해왔습니다 각각의 캐릭터들과 함께할 예정이니 어? 나 학생 살기 도전하려고 했는데 하는 친구들은 영상 끝까지 봐라 후! 연령대별로 내용 쭉쭉 들어갑니다 일단 친구와 대학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친구가 다가 아니니까 학창 시절에 너무 친구한테 목숨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중고등학교 친구를 더 많이 만들어둘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친구가 전부도 아니고 대학교 친구들도 너무 좋은데 각각의 매력이 다른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을 겉에 두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사소한 부분들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멀리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내 부족한 부분까지도 감싸줄 수 있는 친구들은 학창 시절이 아니면 만나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예상치도 못했던 인연의 친구들에게 에너지를 받기도 하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는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니까 너무 내 얘기만 하지 말고 들어줄 줄도 알면 좋을 거예요 오 그렇다면 대학은 어떨까요? 대학은 사실 학문보다 경험을 사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대학을 까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4년간 배우는 것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어정쩡하게 가기 싫은 학교 가기 싫은 학과에 가느니 내 재능을 살려서 빨리 취업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 외에도 내 삶에 도움되는 취미 만들어두기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기 나 자신을 사랑하기 등의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생활 밀착형 꿀팁들로 인정해주고 싶네요 다음은 30살 이상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10대는 정말 영한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하더라도 우린 아직 어리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하면서 다음부터는 안 그러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자 너무 뻔한 말일 수 있지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아기보다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경험이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계속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진득하게 노력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의 성취감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기술을 배워둡시다 이왕이면 나라를 가리지 않는 범용적인 기술이면 베스트 언제 어디서든 써먹기 좋으니까요 부모님의 사랑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부모님의 말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후회할 만한 행동은 하지 말기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입시가 아닌 인생을 위한 폭넓은 공부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해외 견학이나 교환학생 등등 기회가 주어진다면 겁먹지 말고 알차게 이용해 먹으려는 태도가 좋은 것 같아요 에이 안되겠지 하지 말고 꼭 스펙 목적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참여해보기 취업 전에 알바를 해보면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경험삼아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30대는 본격적으로 커리어를 불태우는 분들이 많은 만큼 분야를 가리지 않는 꿀팁을 주셨네요 부록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 바로 마흔이죠 새 아이의 아빠 한 회사의 부장님 등등 어른 오브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좋아하는 일 하는 거 좋죠 근데 좋아하기만 하는 일은 나중에 포기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면서 잘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게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할까 말까 하는 게 있다면 빨리 열심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때 안 하면 어차피 나중에 또 고민하게 될걸요 아 그리고 항상 그 나이대에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은 흐르니까 그때의 고민은 인생의 먼지 같은 고민일 수 있다는 걸 알아두고 너무 걱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여러분 3년 5개월 전에 무슨 고민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중고등학생 때 자세를 바르게 앉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척추 수술 2천만 원 디스크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 보는 너 당장 바른 자세 보고 50대라 어쩌면 우리 후먼들의 부모님보다도 많은 나이일 수 있겠는데요 이전 연령층과 비슷비슷한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내가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 갖기 내 재능 찾아서 잘 살리기 공부 진짜 열심히 하기 등은 전 세대의 공통 의견인 것 같네요 그 밖에 어른의 진한 관록이 느껴지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그때는 아무리 말해줘도 모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현재를 즐기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으니 그 시절 그때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저도 잘 참고해서 갓 AI생 살아보겠습니다 후! 평소와 다르게 인터뷰 좀 해봤는데 어땠나요? 좋았으면 댓글 많이 남겨줘라 다음에 또 해줄게 그럼 구독하시고 갓생 살아요 여러분 빠이! 평소에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주제나 입시덕후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빅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해 알려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